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제가 방송을 못한 이유는 잘 아시죠? 이제 엉덩이가 어느정도 조금 나서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을 짧게나마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2월 추천 제품이 품절되었을 경우 대체 가능한 제품들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월 월간 견적이 지금 3월 되서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까요? 크게 바뀔 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한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품절된 제품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있으니까 물건을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제품들 어떤 걸 대신 사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를 한번 준비해왔고요. 만약에 여기 없다면 대부분 다 아직까지 물건이 있거나 특정 몰에서만 품절인 제품일 겁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 사시면 사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나 이거 말고도 뭘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나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많이 팔리는 B450 보드 한번 봅시다. 지금 보드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이 B450 칩셋 보드거든요.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터프 이거 프로 좋다고 많이 팔리죠? 이게 없다고 플러스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플러스 사지 마세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플러스 사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 대신 없으면은 뭐 B450 M 어로스 엘리트 사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또 B450 M 어로스 엘리트가 없다고 B450 어로스 엘리트 사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지 마세요. 게이밍 프로 카본 AC도 제가 영상 올리고 얼마 안 돼서 품절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원래 많이 들어오지 않는 보드인데다가 입소문이 사실 나니까 금방 다 팔린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대신할 좋은 제품이 없나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토머워크 맥스입니다. 이 토머워크 맥스 같은 경우에는 풀 사이즈 보드고 실상 전원부 구성은 터프 프로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한 페이지당 모스팟 4개 구성. 이거 똑같습니다. 박겸포랑도 비슷하긴 한데 모스팟이 약간 더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 토머워크 맥스가 사운드는 살짝 떨어지는데 그걸 제외하고 충분히 넓은 방열판 그리고 1페이지당 4개의 모스팟을 가지고 있는 나름 전력 제한도 펑펑 풀리는 쓸만한 B450 보드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금 최저가로 11만 몇천원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카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하니까 이거 대처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말고 나는 M보드 사야 된다 하신 분. 사실 이게 제이시연 PC 디렉트 이게 뭔지 모르신 분들도 아직 있는데 이거는 수입사거든요. 제이시연이 PC 디렉트보다는 AS가 비록 부족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물건이 없는데 울메 겨자먹기로 B450 M 어러스 엘리트 제이시연 쪽에 보드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토머워크 맥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물이 130개 정도로 아직까지 물량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 제이시연 B450 M 어러스 엘리트도 물량이 아슬아슬하니까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처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뒀거든요. 추천 제품관과 흡사함 전원부 구성 적당한 가격에 큰 박렬판 그래서 제가 토머워크 맥스를 쓸 수 있다고 적어둔 거고요. 이번에는 PC 디렉트보다는 다소 아쉬운 AS지만 요새 그래도 좀 나아진 편이기 때문에 AS 제이시연은 CS 이노베이션에서 해줍니다. 얘들도 확실히 고장난 거는 두말하지 않고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아마 대체 쓸 수 있으니까 이 제품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놨어요. 터프 프로보다 사운드가 약간 낮은 제품이다. 토머워크 맥스는. 그리고 제이시연은 PC 디렉트보다 AS가 좀 덜하다. 이런 거 다 적어놨으니까 요거 펴보고 아 그래서 추천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Z390 보드 램오버형 램극오버형 ITX 보드 팬텀 ITX가 품절됐죠. 지금 판매 2, 3밖에 없고 가격도 40만원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거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단종입니다.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요거 대신할 제품 없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아수스 로그 스트릭스 Z390-I 그러니까 스트릭스 ITX 보드 요거 사시면 돼요. 인텍앤 컴퍼니께 가장 싸더라고요. 인텍앤 컴퍼니도 AS는 그냥 무난하게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대충 사서 쓰시면 될 거예요. 얘의 전원부 구성은 보시다시피 드라이버 보스 사용했어요. 그 30450이었나? 그거 썼는데 그냥전에는 그냥 한 중급, 중하급 드라이버 보스 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라이버 보스 팩이면 일단 일반적으로 엔체나 보스 팩보다는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8개나 박아놨더라고요. 근데 구성이 조금 애매해요. 3 곱하기 2 플러스 2 페이지라는 거 보니까 실제로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 전원부 페이지는 6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페이지예요. 6페이지로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팬텀 ITX보다 페이지 자체는 전원부에 들어가는 CPU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 거 1페이지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목숨 배품질은 약간 더 낮은 걸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얘도 ITX 보드이기 때문에 좁잖아요. 랩슬롯 디렉트로 되어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죠. 랩몬폰은 정말 잘 돼요. 얘도 4400, 4200 잘 들어가니까 이거 사서 비다이 메모리랑 조합하면 4000은 그냥 쉽게 찍어요. 이걸 대척품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현금가로 한 27만원 카드가로 30만원 정도 하니까 팬텀 ITX랑 크게 차이도 나지 않고요.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팬텀 ITX는 리얼 페이지, 오페이지였기 때문에 CPU 오버가 조금 더 잘 됐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경우로는 조금 더 잘 됐고 거기다가 리얼 페이지가 아무래도 발열도 좀 적어요. 더블로 썼거나 듀얼 아프스 쓴 것보다는요. 그래서 CPU 오버에 팬텀 ITX가 약간 더 적합했다? 하지만 국민 오버는 둘 다 하는데 별 이상이 없을 거예요. 총 출력량은 어제가 났는데 MOSFET 하나당 뽑아낼 수 있는 출력량도 팬텀 ITX가 약간 더 높았기 때문에 최대 출력량이 팬텀 ITX가 약간 더 높아요.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4,50 암페어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거 때문에 팬텀 ITX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민들의 아펙스. 아펙스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거고요. 그거 대처로 충분히 쓸만한 보드이기 때문에 ITX 보드 대신할 거 없나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ATX 보드는 따로 언급을 안 하는 게 여전히 뭐 타이치는 판매목을 넉넉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쓰시면 될까요? 그거보다 좀 싼 거 쓸 거면은 뭐 Z390, 프라임 A 쓰면 될 거고요. 1650 슈퍼 요것도 지금 갤럭시 EX 블랙 제품이 품절을 났다고 다른 거 대신 쓸 거 없나요? 물어보신 분 많던데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쓰면 괜찮습니다. 윈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1650 슈퍼 주제 그 한 줄이라마? 누군가 소변줄이라 그랬던데 한 줄이라마 그 히트파이프가 있어요. 요요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당히 넓은 방열판을 가지고 있고 요게 메모리와 사진에 보면 딱 보이잖아요. 메모리와 전원부가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쿨링 성능이 꽤나 괜찮아요. 소음도 낮은 편에 속하고요. 윈드포스 시리즈가 특별히 시끄럽던 점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AS 쪽은 아쉽고 가격도 약간 더 비싸긴 한데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요? 몇천원 만원 정도 더 비싼데 충분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대체 쓰시면 될 거에요.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AS가 CS 이노베이션 근데 지금 윈드포스도 몰이 백몇몰밖에 없으니까 사실분들은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169 슈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제품 추천했었죠. 169 슈퍼 EX 화이트 그리고 169 슈퍼 AMP 요 두 가지를 추천했었는데 요게 지금 품절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할 거는 화이트 대신 블랙을 사면 돼요. 블랙은 아직 백몇몰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판매 중이고 화이트랑 다른 건 색상밖에 없습니다. 아 똑같은 제품입니다. EX가 안 붙은 제품은 똑같은 제품이 아니에요. 한 등급 낮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텍 AMP가 없는 거 요거 대체는 뭐 하면 되냐면 기가바이트 슈퍼 게이밍 오셨으면 됩니다. 이거 처음에 나올 때는 딴 제품보다 한 2, 3만원 비쌌어요. 제가 너무 비싸다고 비추천했는데 실제로는 이 제품이 자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표 보이시죠? 표에서 보면 알지만 1260 슈퍼 중에서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제품입니다.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비추천했던 거지 가격만 충분히 잡아줬으면 살만한 제품이었던 거죠. 보이시죠? 제가 7점을 줬었는데 요 제품은 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 화이트가 1260 슈퍼 EX 화이트는 화이트가 좀 더 이쁩니다. 화이트가 이쁘고 그리고 이거 슈퍼 게이밍 오시는 여전히 딴 제품보다 만원, 2만원 가까이 비싸긴 합니다. 딴 것들도 지금 우한 사태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격차가 줄어든 거죠. 원래 2, 3만원 났다가 만원, 2만원 차이로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1260 슈퍼 산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금가로는 29만원 정도밖에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SSD죠. 970 EVO랑 EVO 플러스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둘 다 사실 품절이라서 뛰었어요. 오늘 물건이 EVO는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싸죠. 12만원 하던 게 지금 14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체품 뭐 써야 되나요? PM98에 쓰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11만원 정도로 한 3만원 차이나요? 근데 아시다시피 970 EVO든 PM98이든 불량이 초기 불량을 제가 보면 잘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거 아시죠? OEM이라서 밑에 구리 스티커만 없을 뿐이지 970 EVO에 OEM으로 싸게 대량 파는 제품인 거예요. 회사에 납품하는 그래서 PM98이로 대신 사시면 될 거고요. 벵행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AS가 1년 아니면 3년이에요. 수입사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어찌 됐든 같은 제품이라서 똑같은 성능을 보여줘요. 아수스 원제품 PC나 LG 그램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아쉬운 점은 다른 점이 있어요. 뒷면 지금 사진 찍어놓은 건데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보시면은 위에 게 970 EVO인데 얘는 검은색 스티커가 뒤에 붙어 있는데 이게 구리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게 발열 해소의 역할을 하는데 PM98에는 그냥 녹색 보기 싫은 기판이죠. 뒷면도 아무것도 없어요. 방열을 위한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하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방열판 하나 달아주면 좋아요. 사실 뭐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러면 방열판 없어도 온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60도, 50도 후반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아쉬운 점 다 적어놓은 거 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은 파워 파워 제가 시소닉 포커스 골드 GM750을 자주 추천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브론즈에서는 SCB, SSR650, GB3 이 제품을 추천했었는데 지금 둘 다 품절이에요. 위에 거는 그래도 판매몰이 한 90몰 정도 있는데 밑에는 아예 뭐 30몰?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어쨌든 둘 다 구하기 힘들어요. 아니면은 비싼 가격에 사야 돼요. GM750이 심지어 GX750하고 비슷한 가격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포커스 골드 GM850으로 100W 높은 제품을 이거 쓰시든지 이거는 그래도 100몰 넘게 있거든요. 아니면 이 안텍 EAG 750 플러스 골드 쓰면 될까요? 이 안텍 EAG 같은 경우에는 이 GM750의 OEM 버전입니다. OEM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시소닉에서 만들고 안텍 마크를 붙여서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은 거의 똑같습니다. 펜만 달라요. 펜만 다른데 펜불량이 많다는 얘기도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제가 직접 받아 봤을 때는 이거 불량 나면 어차피 새 거 갖다 주는 거고 품질 일단 초기 불량만 없으면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650 브론즈 정도 쓰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냥 클래식 700W 스탠다드 클래식 투 700 마이크로닉스 거 사용하시면 될까요? 효율이 약간 차이 나긴 하는데 뭐 50W도 용량이 큰 만큼 좀 더 그 효율이 높은 구간 쪽으로 맞아떨어질 거에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위에 GM850은 100용량이 큰 GM 시리즈라 품질이 동일하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GM750 가격이 오른 거 보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쓰는 게 괜찮을 거고요. 안텍 제품 같은 경우는 시소닉 OEM이니까 품질이 똑같습니다. 펜 빼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투 700W는 분량률이 낮은 스탠다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중에 하나니까 대체 쓰셔도 돼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용량 큰 만큼 더 비싸고 이놈도 지금 100몇몇밖에 없기 때문에 곧 품절될 거다. 안텍 제품은 다소 펜 분량이 잦은 편이다. 스탠다드 등급이라 효율이 브론즈보다는 한 2% 낮다. 이 정도가 단점이 될 거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쿨러 부분 쿨러 잘만 CNPS 9X 옵티마 화이트 그리고 이제 소클 CT245 이 두 개를 제가 2월에 자주 추천을 했었는데요. 밑에 품절이 났습니다. 위에 것도 품절이 났다가 소량이 다시 들어온 상태고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존스버 CR60에 쓰세요. 이놈도 무법 안 되는 쿨러입니다. 그리고 EMTEC 미라클 같은 경우에도 소클하고 성능이 거의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싼이네요. 한 7000원 더 비싼데 EMTEC AS 생각하고 한 사볼만 하겠죠? 잘만 제품보다 다소 비싸나 묵법이 되지 않게 무난하게 쓸 만한 제품이다. 가 CR601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클 제품보다 다소 비싸나 EMTEC AS 믿고 쓰시면 된 성능 비슷 이게 미라클 240 얘기하는 거예요. 음 단점은 뻔하겠죠? 다소 비싼 비교적 비싼 이게 단점이에요. 어쨌든 둘 다 대체품은 쓸만합니다. 아 그리고 겟맥스 400 같은 경우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V2 버전도 일부 완벽한 묵법이 아니라 미세하게 묵법이 생기면서 접촉 불량으로 택배로 물건을 발송받았을 때 안 켜지는 경우가 있어서 추천 목록에서 웬만하면 다음 달부터는 제가 제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2월 기준 추천 제품 중에 품절 제품 대체할 거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살짝 알려드렸어요. 당장 급하게 사실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대체품이나 사야죠. 아쉬운 점이 그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제품들만 고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제품들로 대체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좀더 길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연락을 만나 뵐게요. 여러분 치질 조심하시고요. 우한 사태도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얼굴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아요 부탁드려요.